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화가 난 손희똥서 눈치를 보며 잘못도 없는 스니님이 아랫동서라는 이유로 사과를 강요하던 시댁 식구들에게 할 말 다 하고 발길을 끊겠다고 선언한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2년차 며느리입니다. 결혼 전부터 다니던 직장 지금까지 다니며 맞벌이로 살고 있습니다. 신랑은 형과 누나가 있는 3남매 중 막내입니다. 결혼하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결혼 후 첫 설에 형님은 개인 사정으로 음식하러 못 오셨어요. 그 다음에 추석부터 3년간 어머니에게 서운하다고 명절에 아주버님만 왔습니다. 저는 명절 이틀 전에 가서 시댁에서 자고 명절 전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지금까지 몇 번을 제외하고는 명절 전날 오후 4시쯤에 시댁에 왔어요. 그때까지 저는 혼자서 차례 음식을 거의 다 해놓았고 형님은 와서 별로 안 남은 명절 음식을 함께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매번 신랑에게 우리도 늦게 가자고 해봤지만 그럼 너는 형수랑 같은 사람밖에 안 된다며 제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라는 대답만 들었네요. 그러다 어느 해에 아버님 기재사 때 제가 회사에서 반차도 내지 못해서 퇴근 후에 시댁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형님에게 혼자 고생 많으셨다고 죄송하다고 했더니 형님은 저에게 미안할 짓을 하지 말라고 신경질을 내시는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여태껏 내가 음식 다 할 때는 제때 오지도 않았으면서 한 번 음식했다고 그딴 식으로 신경질을 내는 것이 양심이 있는 것이냐고 형님에게 바로 따지지 못한 것이 한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명절 음식 두 번과 아버님 기재사 한 번 총 세 번의 필요한 음식을 각자 집에서 준비해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전날 음식을 다 해서 시댁으로 가니 형님이 저를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은가 했는데 명절 당일까지 저에게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대꾸도 안 하길래 그냥 넘어갔습니다. 친정에 와서 형님이 그렇게 저에게 차갑게 굴었던 이유가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오해가 있으면 빨리 풀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두 번을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신우에게 전화가 왔는데 둘이 무슨 일 있었냐고 하길래 잘 모르겠다고 전화를 해도 형님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혹시 명절에 제가 시댁에 늦게 도착을 했다고 형님이 화가 난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했더니 신우가 그것 때문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명절 이틀 전에 가서 혼자 음식 다 했고 만 사귈 때도 설명절이랑 아버님 기제사 때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일 다 했다고 했더니 신우는 저 고생하는 것 다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형님이 제가 늦게 왔다고 화를 내니 앞으로는 일찍 와달라 하면서 신랑에게 오늘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에 열받아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신랑에게 신우와 통화한 내용을 말했어요. 신랑이 말하길 그럼 앞으로 조금 일찍 가자고 하더군요. 시댁과의 문제에서 제 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던 신랑이 이런 말을 할 것을 예상하고 있기는 했지만 순간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랑에게 왜 매번 나만 희생을 해야 하냐고 따졌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명절에 일찍 가서 일한 것은 뭐고 형님은 늦게 오거나 아주버님만 보내고 아예 안 온 적도 있었는데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도 없었고 내가 그렇게 어머님께 형님 일찍 오시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해도 어머님은 형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지금은 명절 음식 다 해가지고 모이는데 일찍 가고 안 가고가 왜 중요하냐고 했더니 신랑은 그냥 제가 조금 양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럼 신우랑 어머니는 형님이 잘못하는 것은 형님이 무서워서 아무 말 못하고 나는 만만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냐고 했더니 신랑은 별 대답을 못했습니다. 신랑에게 그렇게 말하고 나니 지금까지 섭섭했던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형님과 어머니와 신우 사이에 예전에 감정 상하는 일이 있어서 형님이 3년 정도 시댁에 왕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신우와 어머님은 형님에게 싫은 소리 하시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형님이 저에게 그렇게 양심 없는 모습을 보였어도 형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따뜻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눈물이 쏙 빠지도록 꾸짖는 분이세요. 형님이 어머님께 한 번 혼나고 나서 형님이 화가 많이 났던 것 때문에 시댁에 한동안 왕래를 안 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형님이 시댁에 안 온다고 신우가 시어머니 편을 들며 참견을 해서 일이 커졌던 것이었어요. 형님이 어머님에게 화가 난 상태에서 신우까지 그렇게 나오니 감정이 많이 상해서 형님이 한동안 시댁에 아예 발길을 끊고 살았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건 그거고 어쨌든 저도 시댁에서 대우 못 받는 것은 똑같은 입장인데 형님이 왜 저에게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님이 시댁에 왕래를 안 할 때 형님 몫까지 다 일했던 사람인데요. 그리고 지금 와서 형님이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저에게 화가 나 있다고 해도 며느리끼리 동병상년의 마음으로 형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제가 형님에게 사과를 하는 식으로 풀어나가길 원하니 정말 억울해서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번 설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얘기도 해보고 오해도 풀자고 신우 집에서 저녁 먹고 하룻밤 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시눈에 다녀왔어요. 그날 저는 마음 굳게 먹고 형님이 먼저 말 걸지 않으면 얘기 안 할 생각으로 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나 시누가 제가 먼저 형님에게 숙이고 들어가라는 식으로 말하면 할 말 다 하리라 다짐하고 시누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시누 집에 갔더니 형님은 안 보이고 아주버님과 아이들만 있더군요. 형님은 사돈어른이 편찮으셔서 좀 늦게 온다고 신우가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신우와 시어머니가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형님과 좋게 풀어나가라고 하더군요. 아주버님은 TV를 보고 있었지만 얘기가 다 들렸을 거예요. 아주버님도 신랑도 아무도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잘했는데 없는 죄까지 뒤집어쓰고 사과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어요. 저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되들었습니다. 형님이 윗사람이라는 이유로 내가 형님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면 형님이 윗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아랫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잘못한 것을 꾸짖고 하면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시댁에 서운하다며 형님은 시댁의 발길을 끊은 적도 있었다. 그때 내가 시댁에서 일 다 하고도 형님에게 한마디 안 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님은 나에게 기분이 나빠 있다. 그런데 어머님과 신우 형님은 나에게 잘못이 없어도 사과를 하라고 하고 있다. 나는 못한다. 이 집에서 내가 형님과 같은 며느리 입장이라서 그런지 형님은 오히려 짠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형님은 시댁에 참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 형님을 사소한 일로 무섭게 꾸짖은 어머님과 어머님 편을 드는 신우 때문에 형님이 한동안 시댁의 발길을 끊었던 그 마음을 나는 이해한다. 그런데 두 분은 이제 나를 시댁과 발길을 끊도록 만들고 있다. 형님과는 내가 알아서 풀겠다. 대신 나도 내가 마음 풀릴 때까지 형님이 했던 것처럼 시댁과 발길을 끊겠다. 하고 신랑에게 가자고 했습니다. 신랑이 어쩔 줄 몰라서 있길래 당장 가자고 재촉했어요. 그때 신랑이 따라 나서지 않으면 저 혼자 택시 타고 집에 와서 신랑과 결혼 생활도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마음이었거든요. 신랑이 따라 나서고 나오려고 했는데 신우가 제 두 손을 꼭 잡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제 마음 다 안다고 제가 고생한 것들 다 알고 본인 동생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도 다 안다고 하며 얼른 제 마음이 풀렸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받은 스트레스 시댁에서 받은 스트레스 전부 본인에게 풀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 대답 없이 나와서 신랑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저 앞으로 시댁에 안 간다고요? 시댁 식구들 누구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도록 중간에서 잘 하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참고 할 일 다 했더니 나보고만 참으라고 하고 잘못도 없는 나에게 사과까지 시키려 드는 사람들이 당신의 식구들이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신랑과 냉랭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신랑은 제 기분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는데 쉽게 마음이 풀어지지 않네요. 신우와 고모부는 시어머니를 참 잘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머님은 자기 고집만 있으시고 며느리에게 냉철한 분이시지만 신우는 착하기만 한 사람이라 좋게좋게 넘기려다 보니 저를 서운하게 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친정일로 머리 아플 신우가 짠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혼자 희생하면서 마냥 참고만 살 수도 없어서 그렇게 시어머니와 신우 아주버님 다 있는 데서 그동안 쌓인 것을 모두 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풀리면 다시 시댁에 가게 되겠지만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명절에 왜 엄마는 할머니 댁에 안 가냐고 아이들이 물어보면 뭐라 대답할지가 걱정이긴 하네요. 어쨌든 제 감정이 자연스럽게 풀리기 전까지는 억지로 시댁에 가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나마 그동안 있었던 일을 풀어놓고 나니 시원하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쓰니님. 잘하셨습니다. 그동안 혼자 고생 많이 하셨으니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됩니다. 마음 풀리시면 움직이시고 평생 안 풀리시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아이들 생각해서 억지로 움직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